블루스 솔로 어프로치 노트 적용 145 5 좋아요.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해야되죠하면서 그래서... 처음에 너무... 코드를 1,4,5부터 돌아다니지 말고 일단 1에서만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중간중간에 끊긴 느낌들이 기분 좋게 들리진 않기 때문에 1만 갖고서 연습을 한 번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만 조금 긴 프레이즈로 할 수 있게 계속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 뒤에 것들을 계속 반복 숙달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나오는 건데 그게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원망 갖고 한번 연습을 다양하게 해봐요 최대한 8번 음표로 계속 갈 수 있게 8번 음표로요? 예를 들면 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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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따따 따따따 계속 안 끊기고 계속하는 연습을 해봐요 음악도 하지 않고 집에서도 음악도 하지 않고 음악도 하지 않고 음악도 하지 않고 음악도 하지 않고 자 5초 동안 명상을 하고 도전 1,2,1,2,3,4 쉽게 안되죠? 그래서 연습할 때 방법을 더블 크로매틱으로만 상행으로만 계속 반복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행으로만 계속 반복해서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섞어서 하는 걸로 익숙해졌으니까 섞어서 후반 해볼까요? 1,2,1,2,3,4 1,2,1,2,5 2,1,2,3,4 2,1,3,4 2,1,2,3,4 2,1,3,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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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